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젊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트위터. 트위터 측이 사용자들의 계정 보안을 위해 제공했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실수로 광고 목적으로 잘못 이용했다고 시인하며 사과를 구했습니다. 트위터는 실수로 사용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광고주들의 자신의 마케팅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주들 또는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발생한 문제점을 지난 9월 17일에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측은 더 이상 광고를 위해 안전 또는 보안 목적으로 수집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데이터가 원래 의도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트위터에 따르면 매일 1억 3천 6백만 명의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광고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연방거래위원회와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